이번 시간에는 엘리먼트 객체의 API 중에서 어떠한 엘리먼트를 찾아내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엘리먼트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getElementByName getElementByTagName 또 getElementBy 블라블라 이런 여러가지 조회에 관련된 API도 우리가 이미 충분히 살펴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getElementBy로 시작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할 때는 바로 이것들은 document라고 하는 객체의 메소드였습니다 document라는 객체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문서 전체를 의미하는 객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ocument.getElementByD 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문서 전체에서 어떠한 엘리먼트를 찾을 때 바로 document 객체의 메소드인 getElementBy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객체가 어떠한 객체의 하위 객체인 것들 하위 엘리먼트인 경우에만 여러분이 조회를 하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조회의 범위를 좁히려고 한다면 엘리먼트 객체가 갖고 있는 getElementBy로 시작하는 이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코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이 문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어 클래스 네임이 MarkedInElement가 이것 이 두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document.getElementBy 클래스 네임을 통해서 조회하는 경우와 그리고 제가 이 엘리먼트를 먼저 가져오고 저 엘리먼트 객체에 대해서 document.getElementBy 클래스 네임을 통해서 조회한 결과 어떤 엘리먼트들이 조회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document 객체의 getElement와 또 element 객체의 getElement 사이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우선 document에 대해서 getElementBy 클래스 네임을 한 결과를 제가 화면에 출력할 건데 자 우선은 그룹으로 document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자 여기에 있는 그룹이 시작되는 것과 그룹이 끝나는 것 사이에서 이 콘솔이 출력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리스트를 통해서 하나하나 조회를 하는데 그 조회된 element 객체의 메소드 중에 텍스트 컨텐트라고 하는 메소드가 아니죠 프로퍼티를 이용하면 그 HTML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컨텐츠를 여기에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 자 우선 자 우선 document로 시작해서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HTML 도움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 저것들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 있는 ul 엘리먼트를 제가 열고 열면 자 여기에서 바로 여기 있는 HTML은 자 여기 있는 이것이죠 그리고 DOM과 봄은 각각 이 하위에 있는 이 두 개의 엘리먼트가 각각 자 이것과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코드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이번에는 active라는 그룹으로 이렇게 묶었고 그리고 document get element by id를 통해서 active라는 엘리먼트를 제가 조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엘리먼트는 뭐죠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엘리먼트입니다 자 이 엘리먼트를 대상으로 해서 엘리먼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 중에 GetElementsByClassName을 해서 Marked라고 하는 어 인자를 전달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이 아이디 값이 activeInElement 하위에 있는 엘리먼트 중에 Marked라고 하는 클래스네임을 갖고 있는 엘리먼트들만이 HTML의 컬렉션 객체에 담겨서 리스트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자 그걸 제가 조회를 하게 되면 바로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엘리먼트만이 조회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다큐먼트로 GetElementBy를 하게 되면 이 문서 전체에 있는 내용 중에서 Marked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클래스만이 그 엘리먼트만이 조회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엘리먼트에 대해서 그 엘리먼트 객체에 GetElement 라고 하는 이 API를 사용하게 되면 그 엘리먼트에 하위 엘리먼트만이 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면으로 롱 롱 롱 롱